Q. 대본의 음악은? 활동과 이미 겹칠 거라는 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대본이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저한테 이때까지는 보여줄 수 없던 아까 권이 형 말처럼 그런 캐릭터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좀 도전정신을 불러간다는 그런 노래나 대본이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게 되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유부남 연기는 처음을 봐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되게 상처 많이 받은 그런 오히려 저는 아나톨리가 좀 반항심이 가득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있어서 자제하면서 반항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기에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 그런 캐릭터를 연계하면 저한테 많은 성장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체스를 하고 싶다 매기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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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